하청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은 오늘 시장에서 로봇에도 투자 바람이라는 이야기로 시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시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갑론 을방 다 많이 올라왔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계속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3주 연속 거의 로봇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셨나요? 너무 우려먹으시는데? 네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앞서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로봇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무 과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기업의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군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수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삼성에서의 이런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에서의 기대감이 붙다 보니 또 강한 상승력이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이 섹터 내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포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이동이 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쪽에서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문이 돌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분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기존의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대라든지 삼성가에서의 이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분 투자로서 결국에는 시장의 먹거리 자체가 확대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의 진심인 하창업 모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다시 불을 켜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 쪽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고 콜옵션에 대한 부분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로 좀 올라가게 되죠. 게다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로봇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좀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또 10%가 넘게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또 자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부분이 완료가 됐고 뉴로메카는 이제 12월 달에 아마 예정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술력에다가 추가적으로 감속기까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술력과 엔진과 감속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감속기 부분은 2차전지의 양극재와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원재료가 조금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비중이 높은 쪽에서의 좀 진출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실적적인 기조도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명실상부학의 삼성 쪽에서의 지분 투자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전환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저점 대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상승력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뜨거운 레인보우 로봇틱스 체크를 해봤고요. 또 관련된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뉴로메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번에 다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갭상승도 나왔었고 상한가도 최근에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교촌치킨과의 팔 로봇이 좀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한 대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인건비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가격이 좀 싸다라는 부분들에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교촌치킨과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점유율 자체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로는 커피봇으로도 좀 유명한 상황인데 해당 부분들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영역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매출단에서는 좀 큰 폭의 성장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에서는 좀 적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제 많은 투자라든지 단기적인 비용이 반응이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실적적에서도 좀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기업이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건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급속 냉각을 해서 만약에 불 같은 게 붙어졌을 때 해당 부분을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로봇에 일단 탑재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사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이지 않나 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로메카까지 두 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3번 시세를 줬다가 쉬는 양상이 나타나고 다시 또 시세가 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최근의 로봇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로봇에도 투자 바람이라는 키워드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대표님은 이렇게 보시고 로봇 관련 종목 어떤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좀 올라가지 못한 KP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PF는 자동차용 단조품, 베어링 부품 그리고 산업용 화스너 제품 볼트너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왜 로봇 관련 주에 엮였냐라고 하면 이 베어링 감속기 전문어체 SBB테크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SBB테크는 최근에 상장에 대해서 급등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KPF는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덜 상승력이 나오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30% 이상 현재 급등력이 2년 연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닷건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최대 주주로 있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세라믹 볼 베어링을 국산화를 시작하였고 탈 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봇 드라이브로 상품화한 뒤 전문화된 감속기 모듈화 제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로봇들의 제품 이런 감속기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이 KPF도 그와 관련해서 상승력이 추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조금 매집성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평단을 낮춰나가시면서 한 6,500원, 한 6,2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급등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7,800원, 2차적으로 한 8,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KPF를 소개해 주셨는데 박정식 대표님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줄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화창원 본문장님,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이 KPF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로봇주들이 어쨌든 시세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주목되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올라가는 거에 계속 올라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 되게 들으면서 솔깃했거든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을 사실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후발로 수급이 쏠리게 됐을 때는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이 한 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정말 부각이 안 되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계의 TSMC라고 보시면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만큼 삼성 쪽에 대한 이제 생산할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주가의 좀 위치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급등력이 최근에 안 나온 종목에서 또 수급 쏠림에 따른 상승력이 나와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매집의 흐름들도 좀 보이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